예뻐지는 건 시술이 아니라 이해해서 시작합니다. 얼굴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시술이더라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굴을 해석하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테이아이의 더마코드입니다. AI로 얼굴을 분석하고 아름다움을 설계합니다. 메타뷰 같은 장비는 피부의 나이와 잡티, 모공, 주름을 섬세하게 보여주는 장비입니다. 그건 아주 좋은 출발점이기는 한데요. 테이아이는 그 다음 단계를 본다는 데서 다릅니다. 더마코드는 AI가 얼굴의 구조와 밸런스를 보고 어떤 방향으로 계산되었을 때 가장 조화롭고 아름다워지는지를 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울세라는 300샷이 기본이다. 필러는 1cc면 충분하다. 하지만 그 기준이 과연 모든 얼굴에 같을 수가 있을까요? 테이아이 더마코드는 주관이 아닌 데이터로 그 용량을 설계합니다. AI가 이마, 코, 턱, 입술, 볼륨까지 계산해 각 부위별로 필요한 용량, 혹은 시술 각도 등을 모두 설계합니다. 그래서 시술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단순히 시술하는 의사는 아닙니다. 테이아이의 AI 프로그램 더마코드를 개발한 의사입니다. 감이 아닌 데이터로 누구보다 정확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당신의 얼굴에 정답을 찾아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